오늘 저는 종말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이 걸쳐서 두 편의 신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종말과 이스라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왜 이 제목을 삼았는가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나팔질에 대한 6편의 설교와 그리고 용키플에 대한 6편의 설교를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공통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적인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때가 나팔질과 용키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군전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모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으신다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일이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온 세상과 분리시키는 일을 또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사에서 27장과 그 이외의 부분을 제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알리아 운동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키프러 시전에 열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할 점에 일어날 일들을 정말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 시기와 때 그 징조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난 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종말과 이스라엘이라고 삼았고 용키프러 시린설교 다음에 바로 이 두 편의 시린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려고 하고 내일은 스가리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위치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서를 36장부터 48장까지 매우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특별히 36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는 하나의 큰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메시아가 제림 하실 그 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헛떠진 디아스파로를 헛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장은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마치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신해산 은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은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이외에 예레미야사와 또 에스겔스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들려주신 오늘 이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 어떻게 시키냐 열방에 헛되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불러 모으신다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담겨 있습니다 아직 절반은 열방 가운데 남아있고 절반이 돌아왔습니다 약 1600만의 유대인들이 전세계에 헛되서 살고 있는데 한 800만 돌아왔고 800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 돌아올 것입니다 좀 이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육체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아하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하면서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3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함께 영포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 적 그 골짜기 지민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온 땅이 헛떠졌는데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잃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후하고 생기를 불은 널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을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드디어 뼈가 헛떠져 있던 뼈가 서로 덜어맡아서 비극비극하고 일어납니다 그게 살이 붓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는데 마치 큰 군대와 같더라 실제로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극히 큰 군대들아 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군대로 강화해졌다는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단순히 오합지졸처럼 전세계 디아스포라로 헛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를 만드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시니까 그들이 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내게 일시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안하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에스겔에 말씀하기를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다시 고토에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에스겔이 지금 우리에게 예언한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언한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48년도에 국제연합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주고 그 나라를 지금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세우는 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 헛떠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걸어서 중동 지역에 이집트 이란 이집트 이라크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걸어서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구가 한 50만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약 900만 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알리아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납발절 시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용키프러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 일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납발절에 대한 이 절기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수천 년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종식이라 쓰고 이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기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의 두지파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헤어져서 마치 원수처럼 지나다가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리아와 바빌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서 원수렴 되어져서 마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민족이 되어져서 이제는 온 땅이 허터져서 하나가 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성하셨을 때 전 세계에 허터있던 이 12지파의 모든 지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났고 이 말씀에 이 예언이 에스겔스 37장 16절 17절의 예언이 지금 성취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스 36장과 37장의 이야기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허터해서 마치 숨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성하게 되어서 회복되어진 민족적 회복 영토적 회복 주권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벌써 아하 이제 용키프로시전 예수님이 공중제림하시고 또 지상제림하실 시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36장 37장인데 이제 38장 39장에 넘어가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회개케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는 그들을 받아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왜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핑계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열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 백성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겔스 38장에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스 39장에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같은 전쟁일까요 아니면 두 번의 전쟁일까요 그런데 그 전쟁의 주체를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둘 다 똑같은 주체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곡왕이 이스라엘을 연합군 열방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주체가 전쟁을 익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38장의 국가 마곡의 전쟁과 39장의 국가 마곡의 전쟁은 조금 서로 분리되는 어쩌면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 한 번의 전쟁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의 어떤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누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일으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매색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곡왕입니다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매색과 두발 왕 고가 로스와 매색과 두발 이 세 나라의 왕이 곡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방패와 두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위해서 열국의 연합군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국의 연합군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는 누구입니까 곡왕입니다 곡왕이 다스리는 적은 로스와 매색과 두발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와 매색과 두발은 어느 지역일까요 고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면 로스와 매색과 두발은 지금의 허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러시아의 푸틴 왕이 이야기하기를 벨라루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는 한민족인 고대민족 로스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로스와 매색과 두발 왕은 모두 두발은 다 고구학적으로 허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세 나라를 다 통합하는 왕이 있다는 거죠 미래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지금 이 세 나라를 연합해 가지고 남쪽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와 매색의 두발 왕 그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나라를 연합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페르시아 민족이죠 아마도 지금 이란을 여기에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붓 리비아입니다 고멜 고멜이란 것은 터키 지역으로부터서 북쪽으로 프랑스 유럽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지역으로 흩어진 민족이 고멜 민족이라고 고학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여기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연합할지 아닌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족속과 그 모든 때 도갈마족속은 정확하지가 않지만은 아마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보게 될 때 북쪽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 탄탄탄 민족들이 아닌가 어쩌면 카자흐스탄도 들어가게 될까 참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러시아와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나라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 국과 마국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보면서 비웃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국의 연합국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어느 민족일까요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스바 드단 다시스 하면 아마도 지금으로 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또 그 이외에 요르단 지역 이런 지역의 몇몇 나라들이 이 침공을 비운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본문을 통해서 대략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 바사 페르시아는 시아파 이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는 주로 순위파 이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터키도 순위파 터키식 순위파이긴 하지만 이런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순위파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고 이 시아파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쪽 연합군 나라들과 합체가 되어져서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재미있느냐 시리아 내전 이후에 전쟁의 양상과 민족 간의 연합체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란과 러시아는 앙숙 나라였는데 지금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진 연합군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터키도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항상 앙숙 관계인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하면서 미국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나중에 내일 여러분을 보면 스가라스 12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액통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명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대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국 바로 그 시점에 용키프로 시전에 금식의 시전에 열국은 침공을 했고 그리고 열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심판받는지 이야기가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큰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전년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피를 내리듯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두겠다 21절이죠 내가 내 모든 산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서로서로 지금 연합군 사이에 일치된 마음이 없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국과 마국의 전쟁은 연합군의 패배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39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북쪽 끝으로부터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북쪽에서 이 곡왕을 불을 끌어내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다 엎드려지게 하겠다 앞에 있는 내용과 좀 같은 내용 구체적인 내용 같으면서도 뭔가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면 로켓포를 막 쏘고 어쩌면 소형 원자폭탄을 쏘았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연합군은 완전 패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36장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땅의 회복 전 세계에서 터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민족적 그리고 영토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토적 민족적 회복이 이루어지자마자 열국의 침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38장과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았을 때 그냥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진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교회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청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청량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 서 있는지를 청량하는 이야기가 40장부터 42장까지 나옵니다 청량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장 3재를 보니까 나를 때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들을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이것을 성전을 청량하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라 내 민족이 영적으로 나를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를 한번 재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백성부터 먼저 심판하고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3장에 보니까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상을 둡니다 엄청난 참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결 46장입니다 마지막 47장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간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47장으로 건너뛰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생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럼 회복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하는 설명은 서가라에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물이 동쪽으로 사회로 흐르고 서쪽으로 지종해로 흐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서쪽으로 흐릅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서 동쪽으로 지중해로 사회로 서쪽으로 지중해로 물이 흘러내려서 심지어 사회바다에 생물체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 사회바다에 엔게디 여러분 가보셨죠 성서유적지이죠 다위 때문에 사회를 피해서 숨었던 장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성서유적지입니다 거기에 어부가 선다는 거예요 사회바다에 어부가 고기잡이하는 배가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땅을 살아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아라바는 사회바다 바로 전에 있는 그 경지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사회바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깻풀은 되살아난이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수를 통해서 생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저래고 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전 세계가 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불러모으고 열방이 침공해왔을 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침몰시키고 지진 때문에 성전에서 생물이 흘러나서 그것이 동쪽 사회바래에 흘러가서 사회가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어부 고기 잡는 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물이 흘러갈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부분 에스겔스 47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바다에 물이 흘러가서 고기 잡기가 생긴다는 그 이야기까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이야기 지금 어디까지 성취되어졌습니까 첫 부분이 성취되었습니다 첫 부분이 뭡니까 온 세계에 헛되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알리아 운동을 해서 불러 모으시는 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로부터 전 세계에 헛되신 유대인을 불러 모으시는 일 하나님이 큰 나팔소리로 그를 불러 모으신 일 지금 그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국이 침공할 것입니다 언제 침공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그리고 사회바다에 어부가 서게 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어쩌면 그때쯤 해서 제3성전도 세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야 하며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신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주의있게 살펴보므로 말 미야마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메시아디인 예수님께서 공중제림하실 때 휴고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납발전에 시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용키프로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복음 증거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느냐 아파트를 하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지금 그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은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 오시는 그 시전에 대한 납발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기름 가진 다섯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아니면 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까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종말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금 흥분했지만은 그러나 좀 라이브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36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